오늘은 여성분들께 269만 유튜버 진용진님이 그려낸 비혼녀의 최후를 보여드릴 겁니다. 60살 여시가 요즘 제일 힘든 건 미처 늦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이 젊었을떡 같이 있었던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혼자가 좋다 해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골드미스로 나이를 먹은 은정희의 모습은 우리 주변의 노인분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죠. 여성시대의 글리젤률은 6개월 전에 글이 최신의 글이 되었고 여전히 그녀들은 남염을 하고 있었지만 자포자기한 상태로 요즘 진짜 외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녀에게 남은 가족은 남동생밖에 없어서 동생과 함께 있고 싶어했죠 외로우니까요. 아 뭘 자꾸 자고 가라고 그래 누나. 방도 많고 한데 자고 가라 누나 외로워서 그래 같이 이야기하자. 안 돼 누나 나 마누라랑 있어야 해 라는 남동생의 모습. 그녀는 가족을 만나러 떠나버리는 남동생의 모습에 서러움을 느낍니다. 나이를 먹고 우는 일이 참 많아졌는데요. 공허함을 넘어서 외로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미치겠어요 라는 비혼녀의 우울증 상담의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예순이나 칠순 때 외로움이 극도로 치솟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모를 수 있지만 늙어서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게 생물학적으로나 정신학적으로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신은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안 낳아서 불행하다는 말이 이미 다 지나가버린 젊었을 시절 자신의 선택을 나무라는 것 같아서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라는 이 영상을 보시죠. 정말 처참한 현실을 다루는 이 영상에서 마저도 우리 여성들은 암만 그래도 남자들 빨래 대신 해주는 것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라며 영상에 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영상 만든 진용진 너무 음침하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 중이죠. 한남들 누구보다 결혼에 진심인데 한녀들이 안 해주니까 이딴 영상 만들었냐. 라면서 이 영상은 허구의 영상이라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진짜로 이 영상은 거짓된 영상일까요? 결혼식이 놓친 30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작년 상반기에 남자에게 차이고 주변에 같은 나이 대 솔로 남자 한 명도 못 봐서 나 외로워 미치겠어. 라는 식으로 결혼의 드릉드릉 허버허버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님. 이젠 친구도 한 명 없네. 서른 중반 넘어가니까 다들 결혼해서 친구 한 명 없다. 비혼이라 연애는 생각이 없는데 이래서 결혼하나 싶어라는 식으로 비혼인데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여성. 20대 때는 친구가 진짜 많았는데 서른 중반되니 고독하다는 여성들의 공감. 40살 메갈 비혼은 나뿐이라 외롭다. 외로워서 동호회 활동 여러 가지 하는데 다들 결혼해서 미치겠어. 라는 식으로 친구가 없다는 메갈 비혼녀. 여시들 나 비혼인데 혼자 어떻게 살아 너무 외로워. 비혼녀인데 명절에 혼자 있으니까 독거노인 같고 마음이 안 좋더라. 나도 그래 우울해 나도 그래. 난 비혼인데 남자들이 잘해주면 끌려가서 결혼할 것 같아. 나는 우리 비혼녀들의 외로움 호소가 보이십니까. 여성분들은 이래도 진용진씨의 영상이 잘못 만들어진 영상 같나요? 비혼이라 외로워진 유자베리티라는 이 여자는 하루에 글을 12개씩 작성하고 하루에 댓글 71개를 작성하는 여자입니다. 너무 외로운 나머지 인터넷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죠. 어 이 장면 아까 진용진씨의 영상에 나온 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집착하는 그 장면 같지 않나요? 이 여자는 저녁 뭐 먹는지 tv프로 뭘 좋아하는지 어떤 카페 분위기 좋아하는지 말할 친구가 없어서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공감받습니다. 여성시대에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속상하다고 웅웅웅거리며 공감을 요구합니다. 현실 속에 공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말이죠. 어떠신가요 여성분들은 비혼녀의 영상을 만든 진용진씨가 정말 거짓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과연 지금 살아온 날보다 3배는 더 많은 날을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홀로 보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힘이 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현실은 더 잔혹하다.